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로 탐험 경험치 레벨을 빠르고 쉽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는 켈라 베이스 캠프고요 퀘스트보드 가서 어둠을 까지만 치시면은 어둠을 몰고 다닌 리치가 있어요 이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착수금은 4,700원이고 자 이제 스마트 컨텐츠를 이용해서 메투스를 칩니다 메투스 역국인데요 여기로 갑니다 자 준비하셔야 할게 먼저 도화지랑 여신의 날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옆에 데밀치를 보러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데밀치는 굉장히 세니까 조심하시고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데밀치는 거의 자정부터 아침까지 나오는데 나오는 시간은 다 다르니까 꼭 확인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가시면 메투스 가운데 쪽에 보시면요 데밀치가 나오는데요 저기 보이시죠? 자 아크리치네요 죄송합니다 아크리치였네요 먼저 도화지 위치를 알아놓고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가서 빨리 가서 내려서 스케치 합니다 그리고 여신의 날개를 쓸 준비를 합니다 완성했다 싶으면은 여신의 날개 써줍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아크리치 스케치를 하고 아주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켈라 베이스 캠프로 가봅니다 자 이렇게 켈라 베이스 캠프로 오면요 어 퀘스트 보도 있죠? 바로 말 걸어주면은 퀘스트 완료합니다 이러면 제가 지금 레벨 환생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레벨 둘 다 1이거든요 자 완료시키면은 얼마 만지 보세요 탐험 경험치가 무려 9가 됐습니다 자 참고로 이 아크리치 퀘스트는 한 채널에 하나밖에 안되니까 채널 옮기면서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환생하기 전후나 탐험 레벨을 올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크리치를 통해서 탐험 레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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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